지난 54년도부터 2022년까지 부동산이 진짜 꺾였다라고 할 수 있는 통계적으로 확증적인 구간은 IMF 외환위기 뒤, 글로벌 금융위기 뒤거든요. 그 두 구간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이런 상황이 되니까 슬슬 사라는 얘기인데 벌써 사면 안 돼요.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쏟아지는 입주 물량 있지 않습니까? 이거 드디어 분양가 할인 들어갈 겁니다. 그쯤 되면 아 이제 살 때 됐구나. 강남에 입주 물량이 많은 건 사실이고 지금도 분위기가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저도 몇 차례 가봤어요. 혹시 그 가격이라면 나도 강남 살자. 살라고 진짜? 네, 진짜 가봤어요. 그랬더니 하반기에 이제 강남 입주 물량이 폭발하면서 강남 집값이 하락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뭐 강남에 입주 물량이 많은 건 사실이고 지금도 분위기가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남 집값이 반등한다 이렇게까지는 표현하지는 않고요. 무너질 것이다라는 이 단어에는 또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아요. 금매물 계속 나오고 또 그것 때문에 언론에서는 그런 것들을 보도를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또 사람들에게 클릭을 유도하잖아요. 방값, 등장 뭐 이런 거. 그런데 실제 강남에 그 수많은 집들 중에서 방값으로 매매됐다 해서 저도 몇 차례 가봤어요. 혹시 그 가격이라면 나도 강남 살자. 살라고 진짜? 네, 진짜 가봤어요. 그랬더니 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찾아왔던지 그 공인중개사 사무실 딱 문 열면 옆에 벽에 써 있어요. 어느 평영 때 어느 아파트 없습니다. 자기한테 자꾸 많이 시키지 말라는 거야. 엄마가 많이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런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누군가가 자기 가게를 하던 사업을 했는데 급전이 필요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영끌을 진짜 좀 과하게 하신 분일 수도 있죠. 그러니 빨리 포지션 변경을 해야 되다 보니 던지신 분들이 진짜 금매로 나온 것들 그건 앞으로도 나올 수 있겠죠. 꼭 뭔가 금매로 그런 동네에서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거 주우시면 돼요. 그래도 되죠. 그런데 지금 많은 강남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거래 실종이 뭐겠어요. 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진행자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갑자기 지금 살고 계신 집이 집값이 한 30% 떨어졌어요. 파실 거예요? 못 팔죠. 못 팔아요. 저도요. 저도 지금 제 집값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그 집에서 오래 살았는데 살다 보니까 그냥 올랐어요. 그런데 올랐다가 다시 좀 떨어진 거예요. 저는 뭐 그냥 이렇게 막 널뛰게 많이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래서 학교도 가깝고 가끔 방송도 하니까 방송국에 가까운 그런 동네에 사는데 그냥 우리 집이 그렇게 올랐어? 이렇게 됐다가 다시 요즘 떨어졌다며? 이유 많은 건데 그런데 가끔 이제 그걸 기민하게 움직이실 분은 또 그건 개인의 선택이니까 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래서 제 주변에 우리 같은 아파트 단지 사는 사람들끼리 얘기를 나눠보면 저는 사실 조금 더 올랐으면 팔 생각도 있었었는데 떨어져서 저는 그냥 당부가 여기서 그냥 더 살 거예요. 이게 일반적이에요. 자기 전 재산의 70% 가까이가 부동산인 부동산 형태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70%에서 30%가 유실되는데 그걸 던지고 간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저기 약간 수도권 외곽 지역에 나홀로 아파트 단지라든지 조금 내가 직접 사는 건 아니고 그냥 투자 목적으로 변두리 하나 사놨다가 그게 많이 빠졌다든가 이런 건 대거 매물로 나올 수 있지만 서울 시내 자기가 실수요를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렇게 던지는 물량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너진다는 데 동의하지 않고 이 단어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거래 실종 그리고 조정 북면 이런 단어를 저는 더 적합해 보이고요. 분명 더 하방으로 압박할 수 있는 물량들인 입주 물량이 더 늘어나서 조정 폭이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은 높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우리한테 이 쏟아지는 입주 물량 있지 않습니까? 이거 드디어 분양가 할인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2008년도 그때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일어나고 나서 부동산 시장 확 죽었을 때 지난 54년도부터 한국전쟁 이후부터 2022년까지 부동산이 진짜 꺾였다라고 할 수 있는 통계적으로 확증적인 구간은 IMF 외환위기 뒤 글로벌 금융위기 뒤거든요. 그 두 구간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이 신규 입주 물량 중에서 어느 정도 순간 좋은 타이밍 때 충분히 사셔도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드러나는 스토리들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정부는 이런 집 제발 사주세요. 규제 대폭 풀겠죠. 이걸 조금씩 벌써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건설사들이 안 되겠어. 이 단가에 이제 안 팔린다. 분양가 할인해. 가격을 낮춰줍니다. 그러면 나는 대출을 우호적으로 받을 수 있고 가격도 싸주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슬슬 사라는 얘기인데 벌써 사면 안 돼요.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2008년도 부동산 계획 확 꺾이고 나서 한참 꺾이니까 어떻게 됐느냐. 아파트 사시면 차드릴게요. 그래서 BMW나 벤츠를 줬어요. 그때 줬어요. 그때 BMW나 벤츠는 지금은 너무 흔하지만 훨씬 비쌌거든요. 그때 그걸 줬어요. 조만간 여러분 차 줍니다. 그래서 곧쯤 되면 이제 살 때 됐구나. 그래서 실수요 잘하면 자꾸 투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실수요 잘하면 좋은 종래에 좋은 집 살겠다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고 싶으신 분들은 그 타이밍은 충분히 노력을 하실 거예요. 이 정도. 그러니까 사실 언제 살아. 예를 들어 2025년에 살아. 2026년에 살아. 몇 퍼센트 떨어지면 살아. 그런 것보다 더 확실한 그런 약간 지표? 시그널 같은 게 방금 말씀하시는 뭔가 분양가 할인에다가 뭘 사면 자동차를 준다든지 그렇게 막 엄청나게 뭔가 판매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때 그때 사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이때 사면 좋은 아파트를 사게 돼요. 이건 또 뭐냐면 이것도 글로벌 금융위기 뒤에 있었던 현상인데 IMF 외환위기 뒤에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워낙 건설사도 너무 어려웠었고 우리나라 경제 전체의 구매력이 많이 떨어져 있던 상태라서 그때는 아니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 경기가 확 죽으니까 어떻게든 이 아파트를 분양해야 될 처절한 어떤 상황에 놓인 건설사들이 세상에 아파트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예요. 어떻게 없었죠? 모델하우스에 제시했던 건 여기가 마룻바닥이었는데 이태리 대리석으로 바꾸고 그리고 모델하우스에서는 그냥 종이벽지 도배해준다고 했는데 세상에 여기를 또 대리석으로 바꿔주고 아파트에 사양을 올려버리는 거예요. 차도 주고 아파트 사양을 올려요. 그래서 그때쯤 분양했던 아파트들이 명품 아파트가 많아요. 지금 보거나 그래도 와 들어가 보면 끝내주네 뭐 이런 아파트들이 많죠. 그래서 좋은 아파트들이 조만간 나온다. 그때까지 꼭 참고 기다리겠다. 조금 기다려보시자. 뭔가 하여튼 차 준다고 하면 슬슬 모델하우스 돌아다니면서 뭐 그동안 바뀐 거 있느냐. 나 저번에 왔었는데 많이 바뀌었다. 일단 대리석이고요. 뭐이고요. 뭐 하면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할 겁니다. 그때까지만 조금만 더 차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건설사회사 재직하신 분들에게는 죄송하겠네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이렇게 사이클이 워낙 있다 보니까 사실 뭐 그런 타이밍이 올 때 여러분들이 좀 사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집값과 금리는 관계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걸로 알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시죠? 공부는. 저희야 뭐 다른 거 없죠.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냥 늘 하는 게 뭐예요. 데이터 작업이에요. 근데 쭉 살펴봤더니 그냥 제가 데이터 작업을 잘못했다고 하면 그건 제 잘못인데 뭐 많이 돌려도 보고 그리고 저만 한 게 아니라 우리는 또 기본적으로 검증이라는 게 기본 일상이니까요. 다른 연구자들 것도 봤는데 뭐 큰 관계가 있다고 언급한 연구자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부동산이 조정받았던 구간이 IMF 외환위기랑 글로벌 금융위기 그게 두 군데인데 그리고 나머지 구간은 어떻게 됐느냐 부동산이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대세 상승이거든요. 대세 상승이에요. 그럼 그 사이에 우리 금리 기조 볼까요.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 뭐 이런 구간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죠.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지금은 뭐 지금 제가 떨어진 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난 한 5, 6년 오르다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한 게 한 7개월 됐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큰 시계열로 보면 이 7개월만 보고 떨어졌잖아. 금리 때문에 이렇게 하면 저는 할 말은 없는 건데 우리가 집을 7개월 보고 사는 사람은 없다고 저는 판단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지켜보면 다시 어떤 평균선이 있으면 지금은 이렇게 됐지 모르겠지만 그걸로 가는 흐름이 크게 바뀐 게 별로 없어요. 뭐 이번에 2024년도에 불황이라든가 이런 게 실제 IMF 외환위기 때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이 그렇게 진짜 뭔가 큰 위기 상황이 도래한다면 아니면 유럽에서 전쟁이 더 확산 국면으로 간다든가 이런 일이 일어나면 뭐 예전에 그 두 구간만큼 또 조정이 일어나겠죠. 하지만 뭐 그런 게 아니라면 다시 이런 소폭의 조정 뒤에는 갈 길 가는 동네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그냥 아침 방송에서 이 발언을 드렸는데 그때 뭐 하고 바로 일어나는 바람에 좀 더 설명을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